여러분 뉴스에 맞춰 춤춰요 음악을 강요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살투를 했을 때 받아들인 어느 쪽이 좀 더 압둘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운동이 필요해요 직구석에서도 잘 쉬고 같이 있으면 미친 건 아니지만 미친 애 뛰고 멋진도 추고 그래야 건강이 좋아요 어디 가서 춤을 추겠어요 요즘에 길에서 춤을 출 수는 없으니까 밤이 길에서도 추워볼까 합니다 길에서 춤추면 떨려가나요? 이런 경우에 북한의 한국을 가만히 보면 북한 찬물에 살펴보는 국민들의 필요한 삶을 그 자리에서 모자로 모자로 다시 말하면 대낭 필요한 삶에 유리한 지적을 캡아 인간인들이 들어오게 됐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각각 학생들이 계속 필요한 삶에 나설 낭만이 필요할 때 힘들어 일본의 교회에서 작용하면 DMG나 GP 북한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다시